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회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위해서 박수님! 여기는 박수님과는 최우생은 아무 다른 해나? 박수! 박슝! 자, 그러면 엄마들은 뭐 어딜 가도 흔들리 받으셔서 역시 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조해진 시간이. 그래서 매들리 또 한 판 하고 가자고요. 네. 인사 드리므로 하죠. 남의 식품인지 생신인지 옛날에 그때 좋았지만요. 많이 또 보급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것만 가져도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아셨지요? 그럼요. 여기 오신 SM에 대한 보답은 좀 더 해야 된답니다. 자, 우리 신나게 매들리! 슈로롱! 슈로롱!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안녕! 그대 사랑이 정말 정말 아이디 걸어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추리도 모르는 걸 불타하던 들의 가슴에 극적 세기를 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대 사랑을 주고 이제 내 마음을 하고 우리 사랑한 길 전화할 것이라 우리 사랑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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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기까지 나 미쳐나 나 미쳐나 나 미쳐나 나 미쳐나 나 미쳐나 나 미쳐나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로 반성 그리움 맞죠 아마도 아마도 사랑은 얄미고 반하기 널 날 바 Either 날씨 영주 화이팅 권기청까지 다 잊고 걸려나셨다 어느 날 오신 것 만나 보고 싶어 내 꿈을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너의 모습을 내 모습을 사랑받았어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아 지금 피했던 제보다 더러워는 길이 너무 초기풀 있어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그댓도 언제나 너를 내가 믿어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어머님께 같이 드세요 같이 이유는 없어 남의 거 차에 흔들린 거 차처럼 나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내 눈물 또 흔들린 거 내가 믿어 너의 모습을 멈춰 너의 모습을 멈춰 souls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너의 모습을 멈춰 너의 모습을 멈추지 않았어 넷 넷 자꾸만 멀어 가라지는데 넌 가슴 없어도 잊지 마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무거나 넌 가슴 없어도 잊지 마요 여러분 가만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고다 최고 박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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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